이렇게 그냥 여기가 정민이 정문에 있으면은 어? 이쁘겠냐고 빛이 안나는데 여기 저분이 시원하시죠? 아니면 하울에 부수고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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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이뻐요 그러니깐 계속 해마다 보거든요 대해상으로 최종의 이렇게 어차피 촬영하는 이 오나무를 저기에서 주무셨대 신난텐데 이 오나무를 저기에서 주무셨대 신난텐데 이번엔 이 상태로 이 상태로 상태로 응 응 응 응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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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